이 국민배당금은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세계 10위권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되찾는 거예요. 만약에 국민배당금제가 없으면은 가만히 놓고 gdp만 놓고 그 돈은 엉뚱한 특권층들이 다 가져가버려.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. 말만 세계 10위권이지 돈은 엉뚱한 사람이 5% 상류책이 다 가져가버리고 국민들은 빈틀틀이 국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. 그럼 그게 310위권 국민인가? 아니죠. 그건 명심해야 돼요. 정말입니다.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성각자요. 내가 이렇게 와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럴 때 내가 있을 때 여러분들 빨리 제도를 바꿔요.